스타를 보고 싶습니까? 스타를 보고 싶습니다. 그 인천이 축구, 육상, 수영, 태권도, 양궁 등 36개 종목으로 제17회 아시아 경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그린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태양력, 풍력, 지력 등 자연의 힘으로 가동되는 6만 천여석 규모의 주경기장.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목별 각 경기장은 그린 스태디움의 미래를 보여줄 겁니다. 대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인천의 스포츠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T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는 최첨단 기술에 의한 대회 운영과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생생한 감동의 장이 될 겁니다. 손안에 잡히는 경기장의 모습과 함성. 인천의 스포츠는 생생 그 이상입니다. 스포츠는 문화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인천의 문화가 어우러진 대회 관련 엠블러, 마스코트 등의 디자인. 스포츠 스타와 한류 스타를 포함한 여러 홍보대사들. 300만 인천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들을 통해 인천은 아시아를 더욱 즐겁고 신나게 할 겁니다. 인천의 스포츠는 문화입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스포츠 약소국 지원 프로그램인 비전2014를 통한 인천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아시아 각국이 스포츠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것. 아시아 각국이 영원한 평화와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인천의 스포츠는 나눔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 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인천을 즐기세요. 인천의 Gift